국내 해외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mc 이엔주 안녕하세요 저는 김선미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선미씨 지난 한주 동안 여기저기 많이 다녔을텐데 또 많은 사람도 만나셨을 것 같은데요 네 그중에 정말 저한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분 많구요 사랑을 많이 해주신 분도 많지만요 가요가 좋다 시청자 분들만큼 애정을 가져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분들만큼은 없어요 그렇군요 아 좀 매주 이렇게 함께 저희와 해주신 말이죠 저희는 참 아주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희가 보답하기 위해서 말이죠 많은 노래 선물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요 이어지는 순서 소개해드릴까요 자 길손씨가 준비하고 계신데요 함께 하실 여름은요 내님의 향기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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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대 웃으니 보고 싶은데 그리우고 다가오네 지난 세월이 눈썹떡이 빛하게 떠나보네 그때 그 시절 우리의 사랑 행복으로 다가오네 지난 추억 그리우로 내 맘속에 머물고 있네 나는 그대 잊혀져버린 알아서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당신이 멀어버린 압도가 운명같이 내 미래 그냥 내 맘을 만들네 이 여름이 아픈데 나의 사랑은 고속하게 멀어져가네 내 맘을 만들면 내 맘을 만들면 내 맘을 만들면 다가올 수 없는 사람이다 당신은 멀어져가는 한떨간 푸른 바다지 내 맘을 만들면 내 맘을 만들면 내 맘을 만들면 내 맘을 만들면 이 여름이 아픈데 나의 사랑은 허공석에 멀어져가네 허공석에 멀어져가네 허공석에 멀어져가네 나의 사랑은 내 맘을 만들면 내가 모임 내 맘을 만들면 내가 모임 내 맘을MM 내 맘을 완성 내 맘을 만들면 내 맘을 부족한 내 맘을 만들면 감사합니다.